요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진짜 극한 직업을 택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4월 25일 CGV 주차비 관련 얻게 생각함? 이라는 내용이 올라오며 글 착성자가 온라인에서 문매를 막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영화를 보기 위해 CGV 예매하고 갔는데 주차장 만차여서 다른 주차장 사용하면 주차비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의견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11시 20분에 상영하는 영화를 2주 전에 예매하고 갔는데 주차장이 만차였다고 말하며 영화시간 5분도 안 남아서 일단 인근에 주차하고 카운터 가서 주차장 만차라서 주차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영화관을 운영하는 카운터에서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하며 고객이 차 가져왔으니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연의 상식으로는 멀티플렉스관은 부대시설까지 고객에게 제공하는 비용까지 계산되어 영화표에 녹여져 있다고 본다며 영화표 예매하고 주차장도 직접 확인해야 하는 건지라며 인근 지하철도 없고 평일 오전에 대형 멀티플렉스 가는데 만차인지 아닌지 전화해서 물어보고 차 가져가야 하냐고 의아해했는데요. 그러면서 보니까 영화 보는 사람 10명도 없었다며 일반 빌딩 입주 건물이라고 자기네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입주할 때 상권 분석, 관람객 기준, 부대시설 분석 안하고 그냥 호갱은 오겠지 하고 생각하는 건지라며 동네 동시상연관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글 작성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두 가지 보기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로 누가 영화관 가는데 차 가져가냐 내 잘못이라는 것과 두 번째로 주차비는 영화관 측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본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많았는데요. 댓글에는 이런 애들이 있구나 와 신박하다. 이러니 아프니깐 사장이다가 나오는 거군 기름값도 달라고 하세요. 영화 보러 내 차 타고 가니 그럼 걸어가면 할인해주나요? 주차비 아까우시면 차를 가져가지 마세요. 옛 어르신들이 그랬어. 진상은 지가 진상인 줄 모른다고 개념은 밥 말아먹었니? 라며 호의가 계속돼서 둘리인 줄 아니 영화 티켓에 주차비용까지 포함인 줄 아나보네? 말 그대로 편의시설은 편의를 봐준 거지 의무는 아니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정답이라는 믿고 말과 행동을 하는 답정너트리 점점 많아지는 재밌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